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신데렐라, 성냥파리 소녀, 플란다스에게 이 동화들과 제 인생의 공통점은 주인공이 구박받고 미움받고 착취당한다는 점일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책임이란 책임은 다지고 혼자 외롭게 사는 점이 특히나 닮았습니다. 하지만 결말까지 갖지는 않을 거예요. 아름다운 백조로 황골탈퇴하지도 멋진 왕자를 만나 공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끝내 비극적이고 외로운 결말을 맞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저를 억압하고 착취하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그저 제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쉽지 않았고요. 일단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거든요. 제 어린 시절은 마치 누가 이래도 네가 포기 안 해? 이래도? 라고 계속해서 시련을 던져주는 것 같았어요.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집에 나이에 들어오지도 않는 어머니 그리고 그런 부모님에게서 먼저 벗어나 잘못된 길을 걷는 오빠 그런 가족들 틈에서 저는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답니다. 그 끈을 놓치면 정말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 같았거든요.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제가 제일 의지하는 어른은 가끔 집에 오시는 조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이었죠. 제 집안 사정을 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부모님께서 아예 챙겨주지도 않는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뒤에서 몰래 챙겨주셨어요. 초등학교 졸업식 날 부모님께서는 참석하셨지만 꽃다발을 하나도 받지 못한 제 품에 꽃을 안겨준 것도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이미 졸업한 선배들에게 묻고 물어서 한 선배가 입던 교복까지 제게 전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제 부모라는 사람은 그런 걸 전혀 챙기지 않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은 학부모 참석이 필요한 모든 학교 행사에 참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고아라는 소문이 애들 사이에서 돌았는데 저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있는데도 있는 것만도 못한 게 더 슬프고 철양하다는 걸 부모님 덕분에 이미 초등학교 때 깨달았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하교를 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는 길에 아버지를 마주쳤어요. 아버지는 지저분한 옷과 지저분한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술을 먹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맨정신의 아버지였어요. 저는 혹시나 아빠가 날 데리러 왔나? 내가 학교를 어떻게 다니는지 친구랑 사이좋게 노는지 확인하러 왔나? 하는 생각에 무작정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반가워하는 저를 무시하셨어요. 아니 무시하신 것보다 아예 팔이 쫓는 것처럼 손을 휘휘 져 쫓아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주변에 아버지께서 그 당시 다니던 일용직 사무실이 있었고 일을 알아보러 왔다가 우연히 저를 마주친 거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반가워서 달려온 딸이 성가셔서 날파리처럼 쫓아낸 거죠. 딸의 친구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요. 그 후로 제가 밖에서 부모님을 보고 반가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치만 보고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아니 나중에는 오히려 무서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 때문이었죠. 그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왜 집에 안 들어오시는지 잘 몰랐어요. 집을 나가면 어디서 지내는지도 몰랐고요. 할머니께 엄마가 어디 있는지 여쭤보면 할머니께서는 그냥 네 엄마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 말어 지 마음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라고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예 궁금해하지도 말라는 소리였죠. 근데 궁금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계신 거였어요. 그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와 같은 반 여자의 아빠와 바람이 나서 살림을 차렸었거든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저도 처음 저를 불러내 네 엄마라는 여자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게 생겼다고 저를 불러내 따지는 여자애들의 무리를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 이후로는 공공연하게 학교에서 왕따까지 당하게 됐어요. 환양년 딸이라고 너도 네 엄마 따라 가정 파괴하면서 살 거냐고 괴롭힘을 무수히도 받았죠. 믿을 수 없는 소문에 괴롭힘을 당하니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엄마가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그럴 리 없다고 안 그러냐고 말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혀 감흥 없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그거 네 엄마 소문 맞아? 참나 그 여자 이번엔 또 유부남이냐?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너무 당연한 일이라도 됐냥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바람이라는 건 저희 부모님 사이에서는 용인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서로 뭘 하든 상관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하는 상식 이하의 관계였어요. 저는 내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게 처음으로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나이 때 제게는 부모님이 마치 짐승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저 졸업만을 기다렸습니다. 중 3이라서 다행이라고 조금만 참으면 졸업이니까 그동안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면서 조용히 살자라고 제 자신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원체 학교 성적이 나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상위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무수히 많은 손가락질과 질타로부터 도피를 하기 위해 공부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과서에 얼굴을 파묻고 있을 때면 정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공부는 최악의 상황에서 유일한 도피처이자 말도 안 되는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었죠. 매일 밤마다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도 입을 덮어 쓰고 공부했고 어머니를 찾아온 사람들이 내 남편 잡아먹은 년 나오라고 현관문을 마구 두들겨도 방에 숨어서 공부만 했어요. 그나마 세상에서 제 편이 되어주셨던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혼자 장례식장을 지켜가면서 영어 단어를 외웠네요. 경찰서에서 갑자기 오빠를 찾으면서 전화를 한 날에도 집중력 흐트리지 않고 공부를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얼굴도 모르는 선배들이 다른 학년으로 올라갈 때 쓰던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천원, 오천원씩 주고 가져와서 공부를 했네요. 전 그렇게 절박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건 저를 배신하고 실망시켜도 제 노력은 저를 배신하지도 실망시키지도 않았어요. 다행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학은 중학교, 고등학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돈을 잡아먹는 괴물이었어요. 입학하기 전부터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 쉴 틈도 없이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평일에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 오전에는 카페, 저녁에는 서빙 알바를 뛰면서 생활비와 혹시라도 장학금을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몸을 무너뜨릴 것 같은 일과 학업 때문에 힘들 때면 아버지께서 제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코웃음치면서 한 얘기가 떠올랐어요. 기집애가 주제에 솔잎이나 먹고 살 것이지 딸은 살림 이천이라는데 뭐하러 대학에 들어가서 돈이나 까먹어?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틀린 말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더 죽기 전까지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주말도 없이 밤낮 없이 일하는데 돈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었겠죠.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어머니께서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저번에 만났던 인간은 황이야 황 아휴 어찌나 쪼잔하던지 집에서 뜨거운 물로 잘 씻지도 못했다니까 차라리 헤어져도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게 낫지 아휴 그래도 다연이가 돈 잘 버니까 엄마 용돈도 주면 되겠다 그치? 엄마 이제 용돈 받는 아저씨도 없어서 빈털털이거든 어머니나 아버지가 당연하게 제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가 고작 스무살 막 성인이 됐을 때부터요. 저는 당연하게 달에 못해도 30만 원은 집에 생활비로 내놨어요. 나중에는 오빠가 거의 2년 만에 집에 들어와서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요. 분명 저는 그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헤엄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수면은 더 차오르고 제 폐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점점 늘어나 숨을 쉴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인턴을 나갈 때 저는 아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집 안에서 자라니까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거든요. 평생 나를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직장이라도 평생 다닐 수 있게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곳을 택한 거죠. 분명 공무원이 돼서 자리를 잡으면 물 밖으로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턱 끝까지 차오른 물이 명치까지 내려가진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죠. 근데 극적으로 공무원까지 되고 아예 독립까지 준비를 해도 저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오히려 발밑에 깔아앉아 있던 물 미역이 제 온몸을 감싸고 놔주지 않았거든요. 공무원 합격과 함께 저는 집안의 공식적인 가장이 됐어요. 원래 공무원 합격을 하고 발령을 받고 몇 달 후에 원룸을 얻어 독립을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그때 알아둔 오피스텔은 발령난 곳에서 멀긴 했었어도 일단 목적은 집에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절 놔주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너 나가면 나 죽는다고 억지를 쓰면서 아예 제 앞에 드러누워서 시위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독립을 미루게 됐어요. 정말 나 없으면 죽는다고 울고불고하는 어머니를 보니 괜히 제 마음이 약해진 거죠. 지금도 그날을 후회하고 있어요. 아무리 죽일 년이 되는 일이 있어도 그냥 그 집을 나왔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절 붙잡은 이유는 정말 가족 중에 제가 제일 믿을만 하다던가 의지가 돼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가까이 있어야 뭐든 받아 챙길 게 있어서 그런 거겠죠. 하루는 어머니가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신용카드는 왜요? 엄마 카드 입고 제가 생활비도 따로 드리잖아요. 그거 한도가 다 된 지가 언젠데 이제 겨울이고 엄마 입을만한 겉옷이 없어서 그래. 엄마가 딱 옷 한 벌만 사고 돌려줄게. 너 취업하고 나서 한도도 더 높아졌잖아. 어? 당시 마트에서 일하던 어머니는 입고 다닐 만한 옷은 없고 본인 카드는 한도를 다 썼다고 제게 카드를 빌려가셨어요. 겨울 겉옷 한 벌 산다고 했으니 많아도 50만 원을 넘진 않겠지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카드를 빌려간 날 제 휴대폰으로 날아온 카드 사용 내용 문자를 보고 육성으로 헉 소리가 나왔네요. 저는 그저 휴대폰을 붙잡고 손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카드로 백화점에서 긁은 돈은 무려 600만 원이었어요. 정확히는 648만 원.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도 않았고 저는 집에 가서 따질 수 있는 퇴근 시간만 기다렸네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께서는 거실 바닥에 저도 아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과 상자를 늘어놓고 그날 산 것 같은 코트를 입어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이거 오늘 산 거예요? 어떻게 빌려간 카드로 600을 긁을 수가 있어요? 내 한 달 월급이 얼만데? 예 원래 이 브랜드는 그 정도 해. 그래도 딱 코트 하나 가방 하나밖에 안 샀다. 누가 지금 많이 샀다고 뭐라고 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600이나 써. 그것도 남의 카드로. 예 걱정 마라. 다 할부로 했어. 그니까 그거 할부 누가 갚냐고요? 아휴 진짜 애가 돈 쓰는 거 그렇게 무서워해서 어떻게 살아? 걱정 말라니까 내가 달마다 돈 보내줄게. 어? 넌 어째 돈을 벌면 벌수록 애가 더 소심해진다? 과연 제게 돈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처음 두 달은 보내다가 그 후에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 후에는 다니던 등산동호회에서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집을 나갔고요. 제게는 집에 있어라 같이 살자고 한 사람이 카드로 600 긁은 후에는 홀랑 집을 나가 연락을 또 끊었어요. 아휴 원래 이럴 목적이었나 보다 하고 차라리 정말 미련도 죄책감도 하나 없이 독립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잠잠해지니까 아버지께서도 문제였어요. 제가 자리를 잡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공무원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냐? 너도 알다시피 요새 네 아버지 벌이가 없잖아. 뭐 언젠 있었어요? 일 쉰다고 그만둔 지 1년을 훌쩍 더 넘었으면서 야 내가 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 다 몸이 이리저리 아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아휴 그래 말 더 길게 해서 뭐하냐? 너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이제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만 줬지 제가 이렇게 커서 자리 잡은데 두 분이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인마 우리가 널 안 낳아줬으면 네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애초에 안 낳았으면 제가 고생도 안 했겠죠? 말하는 싸가지하군 야 다 됐고 네 앞으로 대출 2천만원만 받아서 나 줘라 내가 다시 일하기 전까지라도 조금이라도 뭐 돈이 있어야 생활이 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돈 나오는 하수분이에요? 왜 어머니나 아버지나 나한테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 돈이 무슨 안 갚아도 되는 돈이냐고요? 어차피 갚는 사람은 나 혼잔데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매일같이 집에서 닭다라는 아버지를 못 본 척하고 은혜를 모르는 년 감투 쓰더니 건방져졌다고 니까짓게 혼자 잘 먹고 잘 사나 보자고 뒤에서 저주를 해도 모른 척했어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집을 나올 거니까 참자고요 근데 집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참을 수 있었지만 제 직장까지 와서 방해를 하는 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몇 날 며칠 제게 무시당한 아버지는 무슨 마음을 먹은 건지 제가 일하는 곳까지 오셨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멀리서 야 다연아! 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어안이 벙벙하고 소름이 확 끼쳤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저를 만나 아주 반갑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옆에서는 일하다가 말고 1층 로비에 아버지가 와 계시다는 연락이 오고 퇴근길 아버지가 기다리는 일이 종종 생겼어요 아버지는 마치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 있는 빚쟁이 마냥 저를 괴롭혔고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제 숨기고 싶은 집안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까 봐 너무 무서웠네요 조금이라도 무슨 소문이 돈다면 고등학교 때 겪었던 그 악몽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 더 두려웠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한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아버지께 대출로 2천만 원을 받아들였을 때 그 괴롭힘이 멈췄어요 제 몸은 성한 곳 하나 남아있지 않았어요 사진은 부모님이 떼어가서 입 싹 닫고 연락 한 번 없던 오빠마저 뭐 가져갈 것 없나 기웃거렸으니까요 오빠는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쯤 속도 위반으로 애가 생겨서 식도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려서 살았거든요 그 후에는 아예 저도 부모님도 오빠와 연락이 되지 않았죠 몇 년 후에 이혼했다고 먼저 찾아오기 전까지 말이죠 첫째를 낳고 1년 뒤에 바로 둘째까지 낳았다는 오빠는 이혼 후에 조카들을 모두 떠맡게 됐다고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 오빠에게 연락이 오고 얼굴 좀 보자고 했을 때 돈 얘기를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혼 후에 애들과 함께 아예 집에서도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알았죠 진짜 막막하다 지금은 일단 애들이랑 찜질방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애들을 그런데 두고 내가 어떻게 일을 나갈 수가 없잖아 친구 녀석이 하는 카센터에 자리 비워놨으니 오라고 해도 마음 놓고 갈 수도 없고 애들 엄마는 어떻게 본인 자식을 이렇게 내쫓고 모른 척해? 원래 그런 여자야 애들 육아도 손놓던 여자가 본인 명의 집 하나 믿고 그렇게 당당한 거지 다 능력 없는 내 잘못이야 근데 다연아 애들이 무슨 죄냐 이 못난 아빠 만나서 매일 찜질방에서 자는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고 내가 정말 너한테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니 조카들을 생각해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게 동생이 너뿐이야 아 그래서 부탁할 게 뭔데? 나 딱 삼천만 원만 어떻게 만들어서 빌려주면 안 돼? 내가 일하면서 갚을게 그거면 일단 애들이랑 지낼 수 있는 전세집 하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제발 다연아 제 앞에서 몇 년 사이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늙은 얼굴의 오빠가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했습니다 솔직히 오빠에게는 부모님만큼의 감정은 없었어요 종종 집에 들어와 제게 돈을 가져가긴 했었어도 그것도 부모님에 비하면 푼돈이었고 또 오빠도 저만큼 부모님에게 당할 만큼 당해서 학생 때 가출을 해서 나가 살았으니까요 저희 남매에게 보이지 않은 유대감 원치 않았지만 나눠가진 태생적인 비극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독립을 위해 모은 돈에 나머지는 대출을 조금 받아서 오빠에게 삼천을 빌려줬습니다 오빠는 꼭 갚겠다고 네가 나랑 내 자식들 살린 거라고 하면서 정말 고마워했어요 제 자유는 무기한으로 미뤄졌지만 일단 어린 조카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으니 됐다고 저 자신을 위로했네요 근데 집을 구한다고 하던 오빠가 연락이 뚝 끊긴 겁니다 저는 이사는 했나 조카들은 괜찮나 싶어서 오빠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오빠는 계약할 집을 찾는다고 한 뒤로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은 마음 반 또 피는 못 속인다고 오빠마저 부모님처럼 내 뒤통수를 친 건가 싶은 마음 반으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한 달 뒤에 혹시나 해서 예전에 알아뒀던 이제는 오빠와 이혼해서 남이 된 세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던 조카들은 세언니의 집에 있었어요 제가 건우랑 동준이 어디 있는지 아냐? 라고 물으니까 세언니는 네? 지금 제 옆에 있는데요? 하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혼한 건 맞는데 오빠의 바람으로 이혼을 한 거였고 애들도 세언니가 키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애들을 앞세워서 아빠라는 인간이 제게 사기를 친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세언니는 오빠가 우편물이 잘못 오면 보내라고 주소를 알려줬다고 제게 그 주소를 전해주더군요 저는 그 주 주말에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화가 나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모른 척하고 초인중을 누르니 처음 보는 여자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오빠 이름 석자를 말하면서 집에 있냐고 물었고 여자는 미심쩍은 얼굴로 저를 뜯어보더니 이내 집 안을 향해 소리쳤어요 몇 초 뒤에 아주 귀찮은 얼굴로 나타난 오빠는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 아 들켰네 하는 얼굴로 머리를 긁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턱에 힘을 주고 말했어요 나한테 사기친 돈으로 얻은 집이 여기야? 깔끔하네 야 사기라니 말이 좀 그렇다? 진짜 급했던 건 사실이야 아랍난 여자랑 살 곳이 필요해서 급했겠지 불륜같이 한 사이에 길거리에 나 앉았으면 꼬리더 처량하긴 했을 거야? 다 됐고 내 돈 도로 내놔 이제 와서 돈을 어떻게 빼? 말이 되는 소리 좀 해라 난 그 돈 오빠가 애들이랑 산다고 해서 준 돈이야 바람난 여자랑 같이 살라고 내 돈 탈탈 털어서 준 거 아니라고 줬다 뺏는 게 제일 교활한 짓인 거 알지? 난 줄 돈 한 푼 없으니까 알아서 가져가든 해 그리고 제 앞에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아무리 두들기고 초인종을 눌러도 옆집 이웃만 시끄럽다고 나올 뿐 오빠가 있는 집 문은 미동도 없었어요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가족들이 합심해서 제게 낙인을 찍었나 봐요 살림 위천, 소녀 가장, 호구, ATM기 제게는 어떤 선택권도 없이 목에 칼처럼 가족들 모두에 대한 책임이 걸려 있어서 일어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상태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목에 찬 칼은 이제는 그냥 제 몸의 일부 같기도 해서 저도 계속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야겠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도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무력감을 키우면서 살았나 봐요 근데 그렇게 상황에 점점 잠식되면서 물 아래로 아래로 가라앉은 저를 물 밖으로 꺼내준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기이고 늘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준 친구이자 현재 저의 남편이죠 처음에는 한창 독립의 문이 막히고 힘들었을 때 그걸 먼저 알아준 게 남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같은 곳에 발령이 난 직장 동료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근데 하루는 아침에 제 자리에 제가 자주 마시는 바닐라 라떼가 놓여있기도 하고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시 들어오면 홍삼 스틱이나 비타민 같은 게 책상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구지? 싶은 마음에 조금 꺼림직했는데 몸도 마음도 힘드니까 그런 배려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중에 제 자리에 커피를 가져다 주는 남편을 발견했을 때 알았죠 계속 뒤에서 저를 챙겨준 게 그 사람이었다는 걸 나중에 물어보니까 네가 너무 위태해 보였대요 일이 힘든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살도 너무 빠지는 것 같아 보이고 제 표정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었다고요 또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제게 대출받아서 돈 달라고 직장에 찾아왔을 때 놀라서 굳은 저를 보고 주변에 무슨 일인가 호기심에 지켜보는 다른 동료들에게 갈 길이나 갑시다 라고 끌고 가준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같은 동기니까 점점 친해진 친구니까 내가 그 정도로 안쓰러웠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창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괜히 사무실에 더 남아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남편도 할 일이 있다고 사무실에 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실로 같이 야식을 시켜 먹고 나가서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가던 게 어쩌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게 퇴근 후 시간을 남편과 함께 보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럴 거면 그냥 사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는 다현 씨면 완전 환영인데 빈말이라도 참 고맙네요 나중에 나에 대해서 다 알고 나서 도망이나 가지 말아요 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현 씨가 먼저 다현 씨에 대해서 다 말해줄 때까지 근데 내가 먼저 뒤도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누굴 만날 때가 아니라는 걸 알긴 했는데 옆에서 달콤한 말로 제 현실을 다 잊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정말 눈 딱 감고 저 손을 잡을까 했습니다 아니 아예 맨 땅에 헤딩을 하기로 했어요 저 사람이 앞에서 제 치부를 다 내보인다고 해도 슬금슬금 도망치지 않을지 만약에 그렇게 호기심에 접근한 얄팍한 관계라면 괜히 희망 고문하지 않고 빨리 끝내고 싶기도 했거든요 함께 술을 먹은 날 질러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이런 부모 아래서 이런 오빠와 자랐고 지금 그 가족들 덕에 빚이 이 정도다 아마 나랑 만나면서 내 과거가 당신에게 영향을 아예 안 미치진 않을 거라고 나는 살아온 환경 때문에 무기력증과 자격지심도 있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이라고 이래도 나랑 만나고 싶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자리를 떠버렸죠 그 다음에 나올 남편의 대답을 듣기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퇴근하는데 역 앞에 남편의 차가 주차돼 있었어요 뭐야? 왜 왔어요? 설마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럼 이 바쁜 출근 시간에 놀러 왔겠어요? 연인 사이에 같이 출근하는 거 당연하지 않나? 저는 아예 정을 떼기 위해 한 말을 듣고도 혼자 저랑 사귀기까지 시작한 남자를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어제 술 많이 먹었냐 어제 일 기억나냐라고 말하니까 남편은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술 취한 건 다연 씨죠 어제 다연 씨가 내 답도 안 듣고 그냥 갔잖아요 내 대답은 예스였는데 난 그렇게 갑자기 본인 칩으로 우수수 털어놓는 다연 씨 엉뚱함이 좋고 또 그동안 혼자 견디고 포기하지 않은 다연 씨가 좋기도 하지만 이젠 절대 혼자 견디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거짓말처럼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됐습니다 조금 이상한 가정이긴 했지만 남편은 정말 제게 말했던 것처럼 힘이 많이 됐어요 남편은 제가 우울해지거나 힘들면 만사 다 제쳐두고 달려가 쉬는 외딴 섬 같은 사람이었고 제가 달려가면 남편도 만사 다 제쳐두고 저를 안고 위로해 줬어요 저는 이 만남이 그저 찰나라고 해도 그저 남편을 만나 숨 쉴 수 있으니 한 여름밤의 꿈이라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니었나 봐요 만난 지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본인 본가로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태준 씨 부모님 댁으로? 그럼 태준 씨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부모님 안 계시는데 뭐하러 가? 가서 같이 밥 얻어먹자 다연이 데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가고 싶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다연이 엄청 보고 싶으시대 아 오기 전에 다연이가 좋아하는 거 뭔지 못 먹는 음식은 뭔지 알아오라고 하셨는데 이전에 남편의 부모님께서도 남편처럼 공무원이셨다 은퇴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교육청에서 일하시다 은퇴 후에 운동 다니고 모임 만들어서 활동하시고 새로운 꿈으로 혼자 책을 지필 중이라고 들었고 선생님으로 오래 일하신 어머니는 은퇴 후에 친구분들과 도자기 공방을 하나 열어서 취미 생활을 하신다고요 저는 이렇게 갑자기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도 되나 싶었죠 근데 막상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일주일 내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연애 석 달 만에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간 시댁에서 본 시부모님은 아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황송할 만큼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머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반가워요 나 태준이 엄마 강정원이에요 태준이 아빠 김대용입니다 잘 왔어요 잘 왔어 어서 들어와요 태준아 슬리퍼 찾아서 내줘라 얼른 시어머니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악수를 하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인사를 하셨어요 저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환영에 무릎도 다 펴지 못하고 엉거주춤에서 얼떨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정다연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죠 집 안은 정말 깔끔했지만 정겹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났고 집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 냄새가 진동을 했네요 이거 점심시간이 지났네 일단 우리 다연이 아 다연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말씀도 낮추세요 오늘 처음 보는 소중한 손님한테 바로 말을 낮출 순 없지 일단 다연이 배부터 부르게 해줘야겠다 여보 렌즈 위에 갈비찜 냄비재 내와줘요 네네 다연아 거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라 이 사람이 너 온다고 어제 저녁부터 양념에 재서 아주 맛있어 저 사람 좀 봐 태준아 네 아버지 다연이가 말 놓으라고 했다고 저렇게 홀락 놓는다 아 이제 가족 될 사이인데 계속 말 높이면 다연이가 불편하지 아버지 제발 먼저 앞서가지 마세요 다연이 체해요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네 아버지 벌써 머릿속으로 다연이랑 너랑 신혼여행도 보냈어 광고나 드라마에서 보던 이상적인 가족들 틈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제 앞에 음식을 옮겨다 주고 앞접시에 제일 큰 고기를 올려주면서 가까워져서 나는 시어머니의 향수 냄새 호탕한 시아버지의 웃음소리 그리고 긴장으로 굳은 제 등을 틈틈이 커다랗고 따뜻한 손으로 쓸어주는 남편 때문에 아 이게 현실은 현실이구나 했습니다 다연아 태준이 이 녀석이 네 얘기를 얼마나 했는 줄 아니? 원래 집에 오면 하루가 어땠냐 무슨 일 있었냐 물어도 통 대답도 없는 녀석이 네 얘기는 그저 줄줄줄 하는 거야 아휴 아버지 좀 저와 깊은 관계가 되기 전부터 제가 남편의 인생에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가족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마치 애써 만나다가 헤어져도 상처받지 말자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자고 제 자신을 다독였는데 이제 걱정 말고 남편과의 미래를 생각해도 된다는 무언의 허락을 받는 것 같았어요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종종 시부모님은 가족 식사 자리에 저를 초대하셨어요 집에서나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따로 저를 불러내 점심을 사주기도 했었죠 원래 부모 같은 부모가 있는 게 이런 기분일까? 부모님의 관심이 이런 거라는 걸 시부모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술을 아예 안 먹는다는 걸 들으시고 술을 제대로 배우면 좋아할 거라고 20년 된 인삼주까지 개봉하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제가 입고 있던 정장이 낡아 보인다고 저를 데리고 가서 맞춤 정장까지 맞춰주셨죠 제가 한사코 거절을 하려고 해도 시부모님께서는 입을 모아서 어른이 주는 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만 해도 보답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먼저 저희 결혼 얘기를 꺼내신 것도 시부모님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시니 그 후 남편은 넌지시 제게 말했어요 본인이 결혼하자고 해도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할 거냐고 남편은 저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혹시나 제가 주춤할까 고민이 됐었다고 합니다 나도 결혼을 하면 태준 씨랑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나 예뻐하시는 것도 내 집안 사정까지는 다 알지 못하시니까 그러시는 거 아닐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거 신경 쓸 분들로 보여? 그리고 이미 알고 계셔 다연이 네 집안 상황 뭐? 아니 언제? 언제 말했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먼저 말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말한 건 미안해 근데 나중에 다연이가 직접 말하는 거 힘들어할까 봐 근데 우리 부모님 정말 개의치 않아 하셨어 오히려 나한테 결혼 얘기 하실 때 빨리 식 올려서 그 집에서 다연이 데리고 나오라고 하신 게 우리 어머니야 이미 제 복잡한 상황을 다 알고도 그렇게 먼저 가족으로 대해주셨다니 조금 충격적이기도 했고 또 이게 내가 그토록 바라던 기적은 아닌가 싶었어요 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해도 혹시나 나한테도 혹시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그 기적이 바로 남편과 시부모님은 아닌가 하고요 저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하자고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다짐하고 나니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어요 행복함과 뭔지 모를 답답함이 동시에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저는 일단 나를 잡았습니다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할 날을 말이죠 이미 올해 두 집 살림을 하던 어머니께서는 집에 두문 불출하게 오셨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예 어머니에게 이번 주 주말 시간 되면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할 말이 있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왜 돈 갚으라고 하려고? 이었습니다 저는 돈도 안 갚아도 되고 돈 얘기하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좀 오라고 했네요 그렇게 오랜만에 어머니와 저 아버지가 한자리에 모이게 됐어요 저는 최대한 좋은 상황을 만들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요리를 못하는 제가 반나절 꼬박 없는 반찬도 만들고 삼계탕도 끓여서 부모님에게 대접을 했어요 뭐야 이게 다? 무슨 날이냐? 너 승진했어? 어머 그럼 연봉도 올랐니? 얼마나? 승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정도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식기 전에 드세요 생전 잘 해보지도 않던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저는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말할까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밥을 반절 정도 먹었을 때 말했죠 저 결혼하려고요 이미 그 사람 집에는 인사드렸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나이는 뭐 결혼? 네가? 네 그 사람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은 아니 무슨 이렇게 갑자기 결혼이야? 네 나이가 몇인데? 너 이제 서른 중반이야 누가 네 나이 결혼을 해? 일하고 돈 버느라 정신없지 그래 너 이 집 나가려고 괜히 아무놈이나 붙잡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면 일찍 접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결혼을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 부모님도 뭐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좋은 사람이다 뭐다 하냐? 너 결혼해서 팔자 꼬인 여자들 얘기 안 들어봤니? 지금 네 상태에서 결혼하면 팔자 더 시끄러지는 거야 제 팔자가 뭔데요 대체? 모긴 모야 그 거둘 가족 많은 팔자지 너같이 돈 나갈 곳 많은 애 반기는 시대가 없어 그거 아니? 그냥 조용히 돈만 모아 돈만 간간히 그 연애는 하고 나중에 마흔 넘어서 해도 안 늦어 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너 혼자 잘 살겠다고? 아니 그리고 모아둔 돈도 없는 게 주제에 남들 다 한다고 따라서 결혼을 하려고 해? 너 팔자 고치겠다고 괜히 보장도 안 된 결혼할 뻔한 거 네 엄마랑 내가 구해준 거다? 어떤 마음을 먹고 결혼 소식을 말했는데 결혼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반색해서 결혼할 상대가 어떤지 묻는 게 아니라 주제에 무슨 결혼이냐 네 부모는 어쩌고 네가 이 집에서 나가 앞으로 더 우리 집 전용 ATM기로 살다가 다 늙었을 때 그때 가라는 말을 하는 제 부모님 분명 나를 낳은 사람들이 맞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나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우선인 걸 단 1초라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오려고 하다가 제가 어떤 표정인지 신경도 안 쓰고 제가 만든 음식을 다시 본인들 입에 넣는 모습을 보고 머리가 하얗게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 손에 힘없이 걸쳐져 있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가만히 식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고민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잡은 식탁을 뒤집어 엎었죠 이 빌어먹을 세상에 태어났을 때 썼던 그 힘의 배가 되는 힘을요 어머 뭐하는 짓이야 당신들이야말로 뭐하는 짓이야 당신들이 그러고도 내 부모야 부모가 됐으면서 한 1초라도 자식이 행복했으면 바란 적 없냐고 어떻게 당신들이 내 부모야 낳기만 하면 다 부모야 낳은 후에 한순간도 사랑해준 적도 없고 돌봐준 적 없는 인간들이 내가 뭘 잊고 뭘 배우고 어디서 뭘 하든 그저 돈만 제때 주면 아무 상관도 안 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내가 이제야 행복해지겠다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말려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얘 너 생각 좀 해봐라 너 결혼하고 나면 우린 어떻게 하니 우리도 이러기 싫어 근데 너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돈 보낸다고 괜히 네 남편 될 사람이나 시댁에 아쉬운 소리하고 미움받을까봐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돈을 보내? 나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이제 끝이야 차라리 결혼하고 나서 아예 당신들하고 연을 끊는 게 낫겠어 뭐? 야 이 자식아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말어 후회는 무슨 후회? 나 일말에 후회도 없이 열심히 살았어 오로지 내가 후회하는 건 이 더러운 집구석에서 왜 더 빨리 나가지 않았나 하는 거 그거 하나뿐이야 저는 그대로 가방 하나 딸랑 들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어머니가 제 팔을 잡고 늘어졌지만 온 힘을 다해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자취방으로 달려갔죠 남편은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저를 보고 제가 진정할 때까지 가만히 제 등을 토닥였고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하니까 남편은 차라리 결혼을 앞당기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 1년 동안 준비해서 사람들 수백 명 불러놓고 하는 결혼식에 관심 없어 그냥 다연히 네가 조금이라도 안정이 된다면 빨리 우리 가정 만들어서 그 울타리에서 네가 조금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어 네가 원한다면 그냥 혼인신고만 먼저 해도 좋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혹시나 결혼식을 크게 해서 조금이라도 소문이 돌아 부모님 귀까지 들어가 식장에 그 두 사람이 올까봐 불안하기도 했고요 저와 남편은 상의 후에 시부모님에게 조심스럽게 저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모님과는 결혼 문제로 완전히 연을 끊을 거고 혹시 그 사람들이 올까봐 무섭고 저는 올 가족 자체도 있지 않으니까 염치 없지만 결혼식을 작게 빨리 하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고 시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시어머니는 바로 우셨어요 제가 너무 딱하다고 고생했다고 우셨고 시아버지는 자식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족들까지만 모여서 식을 간소하게 올리자고 해주셨죠 저와 남편은 바로 그 다음 달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가까운 동네에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에서 신혼을 정말 제가 누려야 할 인생을 시작했어요 정말 제 자신이 원하던 그 인생이요 물론 그 과정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제 거처는 몰라도 제 직장은 아는 두 사람이 당연한 수순처럼 제 일터까지 쫓아와서 정말 결혼할 거냐고 우릴 버릴 거냐고 소란을 피웠거든요 예전에 저 같았으면 혹시나 소문이 날까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항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곳이 있는 저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과 인사이동에 대한 상담을 했어요 인사팀에서는 TO가 나야 가능한데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9년 동안 정든 직장을 아예 옮겨서 그 인간들 얼굴 안 볼 각오까지 한 거예요 경찰에 아무리 신고를 해도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참지 않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당했던 모든 수모를 변호사와 상담 후에 증거로 제출을 했네요 거기에는 제 대출 이력과 아버지에게 보낸 돈 어머니가 썼던 제 신용카드 내역과 계속 부모님께 드리던 생활비도 포함되었어요 그리고 직장으로 찾아온 게 담긴 CCTV도 제출했죠 다행히 몇 달 후에 부모님께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집 주소를 알려야 하긴 했어도 일단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종종 절 찾아와서 제 속을 뒤집어 놓긴 했죠 그럴 때마다 경찰을 부르긴 했지만 벌금을 내는 게 다여서 소용은 없었네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제가 임신 후에 출산휴가로 집에서 쉬게 됐을 때였죠 근데 그 소식은 또 어디서 들었는지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제게 전화를 해서 임신은 했냐 아들이냐 딸이냐고 하면서 갑자기 안 하던 부모 노릇에 할머니 노릇도 하려고 해서 소름이 쫙 끼쳤네요 한 번은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저희 집 근처까지 어머니가 찾아왔었는데 그때 저와 함께 있던 시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는 꼴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성을 내시면서 쫓아내셨어요 무슨 낯짝으로 찾아와 요절을 내기 전에 썩 꺼져 당신은 우리 다연이 인생에서 사라져 주는 게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도리야 이러시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처음 보는 시어머니 화난 모습에 저도 화가 나고 어머니도 내발로 끼어 도망갔습니다 좀 잠잠하나 했는데 몇 달 후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장문에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애 낳았다는 소식 들었다 몸은 괜찮니? 다름이 아니라 네 아버지가 집 전세 보증금을 빼서 고시원에 살다가 그 돈도 다 썼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그동안 만나던 남자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 남자도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앞이 막막하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더는 괴롭히지 않으마 너 행복 따라가는 것처럼 네 엄마 아빠도 좀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니? 이 계좌로 5천만 원만 여기까지 읽고 안 읽었어요 그냥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먼저 인간이 되세요 라는 답장만 하고 번호를 아예 차단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새 번호를 받아오는지 차단한 번호만 수십 개였네요 제가 그런 문자를 받았다는 걸 안 남편이 시아버지와 함께 변호사를 대동해서 저 모르게 고시원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다고 해요 한 번 더 제게 연락을 하면 고소할 만한 거 다 끌어다가 고소한다고 말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으면 제발 다연이를 냅두라고요 이것도 부모님이 잠잠해져서 이상하다 라는 제 말을 듣고 남편이 알려준 겁니다 이제 그럴 일 정말 없을 거라고요 아 제 돈을 가져가 불륜한 상대랑 살집 얻은 오빠는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차용증 같은 건 없었지만 다행히 제가 오빠에게 3천만 원을 보낸 은행 이력과 그때 문자로 오빠가 금액을 확인했다고 고맙다고 딱 1년 안에 벌어서 갚겠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뜯긴 돈은 그냥 나아준 값이라고 눈감을 수 있지만 그때 제 마음을 이용해서 독립자금을 가져간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누린 지 얼마 안 된 행복이 그저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잡았던 탯줄부터 희망이 없는 제 인생에 남편의 등장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기적도 제가 지금까지 바닥에서 만들어낸 무수한 기회들 중 하나인 걸 알고 있어요 부모라는 존재는 어차피 내가 선택할 수 없었고 그저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 만든 돌파구 중 지금의 인생이 있다는 걸요 그냥 기적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제가 맨 바닥에서 헤엄치고 숨을 참아왔던 노력에 비해 너무 간단하게 느껴지거든요 태초부터 비극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제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 희극이라는 장르를 가미한 건 저 자신이었어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인생에 멋진 희극의 서사를 잘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멋진 희극의 서사를 잘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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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